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국어, 무비국어, 영화 같은 국어, 무비국어의 엄성경 선생님입니다. 국어 모평 보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시간들 여러분들 잘 보내야 될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잘 버티고 있어요? 힘들죠? 엄청 힘들어 죽겠죠.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힘들다는 말을 하자니 같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 힘든데 내가 거기다 대고서 힘들다고 말해봐야 난 안 힘드냐? 이런 얘기만 들을 거고 또 부모님들한테 힘들다고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다고 엄마 아빠가 안 힘든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국어 모평 결과가 엄청 잘 나와서 국어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전체가 다 너무너무 잘 나와서 어이구 내 자식, 어이구 내 새끼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모르겠는데 상황 따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또 기대치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듯이 부모님들도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에 초점을 두고 점수 잘 올라갔다, 열심히 했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반면에 국어만 얘기하자 그러면 점수는 올랐는데 등급이 숫자로 이렇게 종이 빵 찍혀서 나오는 그게 사람 마음을 막 다 후엽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경우도 있잖아요. 열심히 해서 선생님 점수가 올랐는데요. 근데 등급이 똑같아요. 그리고 등급 나온 걸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뭐를 해야 되는데 수시 원서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대비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잘 모르겠어요. 잘하고 있는 걸까요? 잘한 친구들은 이게 정말 제 실력일까요? 이래요. 여러 가지로 참 문제가 많은 9월이네요. 자 근데 결론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국은 이 시험장에서 시험 보는 것까지가 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강한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강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강해 난 건들지 마! 댄볕!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울면서도 그냥 멈추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웃으면서도 뭐 멈추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멈추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니 아까운 건 둘째치고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수능은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일들을 겪어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이 수능이 드림만큼의 결과가 그나마 나와요. 나머지 것들은 드림만큼의 결과가 안 나오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부지개수로 너무너무 많아서 스스로 살면서 와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는 거에 벽에 수도 없이 부딪힐 거야. 근데 그건 어른으로서 부딪히는 거잖아요. 어른으로서 부딪히는 거랑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이 이것만 해야 되는 상황에서 느껴지는 그 부담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 알고야 되나?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으니까 시험 결과가 잘 나왔다고 막 웃줄 해가지고 됐어! 이제 그거는 잘 나왔으니까 난 그거 100점 맞았으니까 다른 걸 해볼 거야! 그럼 푹 주저앉을 거예요. 진짜 안 돼요 그러면. 그리고 성적이 안 나왔다고 그래서 그거는 저한테 정말 안 맞는 건가 봐요. 그거는 정말 머리가 필요하다더니 전 머리도 안 되나 봐요. 그렇게 자악하실 필요도 없어요. 아직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충분히 결과는 정말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반전이거든요. 근데 그 반전이 극적인 반전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많을 거예요. 그죠?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쭉 그대로 유지가 돼서 쭉 그대로 유지가 돼서 역시! 역시는 역시네!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 사람도 있고 지금은 이랬는데 그 뒤에 가서 야! 내 너 잘 될 줄 알았어!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될 상황도 있고요. 그쵸? 아직은 결과가 나온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짜 끝까지 그냥 포기하지 말고 매일매일 꾸준히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 이야기예요. 뭐 9월 총평도 필요하고 여러분들한테 뭐 위로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하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 9월 모평 봤잖아요. 봤고 선생님도 9월의 곰 지금 벌써 진행하고 있어요. 9월의 곰 진행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 거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해야 되겠구나. 야! 내가 이거 어떻게 풀었어야 됐지? 오답노트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수노트라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때 그때 기분이 나빴다. 이런 걸 쓰라는 게 아니야. 3번, 4번, 5번을 들어갔을 때 내가 목적어를 끝까지 다 읽지를 않았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앞부분에 나와 있는 지문을 놓치고 그냥 보기에 집중해서 풀다 보니까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답이 쉽게 나오는 거였는데 지나치게 시간을 너무 많이 썼다라든가 이렇게 자기의 문제점이 뭔가 있죠. 나 이 문제 진짜 잘 풀었는데 문법을 잘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언어를 풀 때 굉장히 쉬웠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한테 스스로 내가 뭘 잘했고 내가 뭘 못했는가라는 거 있지? 이런 거를 정리하는 게 또 필요해요. 오답분석노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맞은 거랑 틀린 거랑 왜 틀렸고 왜 마자꾸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실수노트 같은 경우는 자기 태도 교정을 하기 위한 노트예요. 내가 이때 왜 이걸 잘못했는가 그때 내가 예를 들어 지우개를 떨어뜨렸는데 그 지우개의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했다? 내가 지우개의 신경을 쓰려고 시간을 더 보내고 말았다. 그냥 지우개를 차라리 두 개를 가져갈걸. 이런 거 있지? 이런 그 간단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9월 모평 내에서의 그 태도들도 하나하나가 다 우리 11월 수능에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기억이 좀 생생히 남아있을 때 다시 한 번 9월 모평 들여다보시면서 자기 그 이야기 내가 어떻게 했었지라는 걸 생각해보면서 정리하는 작업도 이제 우리가 해야 되고요.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수학, 사탐, 과탐 거기다 또 한국사까지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거를 한 번에 다 끝내야지라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 내가 할게. 예를 들어서 1단원을 지금 끝내야 돼. 1단원을 끝내야 돼. 라고 목표를 잡아놓고 난 다음에 1단원이 끝나면 좋은데 1단원을 네가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계획 잡을 때는 괜찮았거든? 오씨 막상 하려고 보니까 시간은 별로 없는데 너무 많은 거야. 내일 해야지? 이러면 아예 못해요. 이러면 아예 못하는데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해야지 하고 조금씩 나눠서 하다 보면 할 수 있어요. 목표라는 게 원래 그래요. 100%를 다 채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알겠지만 100%가 아니라 60%, 70%만 네가 잡아놔도 충분히 결과가 나올 때가 있거든. 원래 목표를 세울 때 계획을 잡을 때는 우리는 다 그냥 슈퍼 히어로예요. 슈퍼 히로인이야 그냥. 다 할 수 있어. 전부 다. 근데 실제로 하다 보면 안 되는 거는 목표, 즉 이상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현실에서 시도도 하지 못해서 아예 빵으로 남겨놓는 것보단 조금씩이라도 해서 아 좋아. 30% 했네 오늘. 아 좋아. 오늘 40% 했네. 내일은 조금 더 해볼게.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성경아. 알았지? 그치? 이렇게 스스로한테 기운을 북돋아주는 게 지금 우리한테 되게 필요해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독이 될 수 있고 약이 될 수 있고 그럴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야 오늘 공부 되게 열심히 했나 보다. 이 말이 아 나 열심히 했나 봐. 칭찬받았어. 이럴 수도 있고 똑같은 톤에 야 오늘 공부 열심히 했나 보다. 그러면 내가 기분이 안 좋잖아. 뭐. 그럼 내가 다른 날은 열심히 안 했어? 왜 시비 걸어?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야.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는 시기거든요. 스스로를 정약용의 수호직에 나왔던 것처럼 딱 붙잡는 그런 상황이 되려고 그러면 스스로를 많이 믿으셔야 되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하고 매일매일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계속 해나가는 게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11월에 그날이 왔을 때 역시 내가 과거에 내가 쌓아왔던 것들이 누적된 힘으로 지금 나한테 이렇게 힘을 주는구나 라고 느끼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주변의 기대? 중요하죠. 주변의 기대 없는 거? 그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한테 실망하는 거?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너무 자아도취 만족해서 잘하고 있어.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게 되면 그것도 또 안 좋아요. 가만히 딱 중립 잘 지키시고 중용 아시겠죠? 자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들 손에서 꼭 놓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는 거 그게 지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선생님한테 상담하고 싶은 거 있거나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게시판에 와서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시험 끝날 때까지는 다 같이 뛰면서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가 서로 같이 이렇게 서로 믿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야 할 것들을 하루하루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잘 해나갈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요.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해보자 격려해가면서 끝까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꼭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끝나야 끝인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눈물이 나오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공부하면서 그렇게 마지막 마무리 되는 날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요! 1, 2, 3, 3, 4, 3, 4, 5, 6, 7, 8, 9, 9, 9, 9, 9, 9, 10, 9, 9, 11, 12, 9, 10, 10, 11, 11, 10, 11, 11, 11, 12, 11, 12, 12, 12, 13, 13, 13, 14, 11, 12, 13, 14, 12, 14, 14, 13, 13, 14, 15, 14, 14, 13, 14, 14, 14, 14, 15, 14, 14, 15. 감사합니다.